지금 밖은요 지옥이에요 여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엄청 화사하시네요 저 꽃처럼요 죄송해요 놈들은 노란색 액체형 생명체로 형태가 없습니다 우린 그럴수록 더욱 강한 결집을 해야 합니다 그 물총으로 외계인들을 잡는다고요? 이게 말이 돼요? 전태? 딴지 가지 말고 집중 파이팅! 차야! 야 내가 외계인이 있다 건태 어디가? 물 마시러! 물만 드셔야 돼요 김치 드시면 안돼요! 김치 ảng 한글자막 by 한효정